셜록 셜록 저 여기에 부른 이유가 뭡니까?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내가 추리해본 결과 이 자리에서 연쇄 살인범이 범행을 저지를게 분명해 이렇게 비오는 날 왜냐하면 비오는 날에는 지문이 지워지지 비오는 날이면 지문이 지워지지 어쨌든 곧 범인이나 달테니까 우리 잠복을 들어가자고 거기서 잠복하면 바로 걸리지 여기서 잠복하면 바로 걸릴 것 같아 이쪽으로 가자 그렇지 그나저나 상은이는 언제 나오나 가만있어 우리한테 상은이 나왔다 상은아 우리한테 상은이 살고 싶어? 소리쳐도 소용없어 왜? 여긴 너랑 나 둘 밖에 없으니까 아니야 뒤에 두 명 숨어있어 뒤에 두 명 숨어있어 다 맞잖아 뒤에 두 명 숨어있어 뭐 짝꿍 뒤에 두 명 아이차 짝꿍 뒤에 두 명 아무도 없는 줄 알았겠지만 다 지켜보고 있었다 뭐야 다가오면 이 자식은 죽는다 너 니가 그 살인마 잭 더 리퍼지 그래 내가 바로 연쇄 살인마 잭 더 리퍼다 진정해 니 부모를 생각해 부모? 나 그딴 거 없어 여깄어 여기 왔어 여기 왔어 여기 왔어 이제 난 악마의 자식이다 이 자식이 부모님 부모님이 경찰이 돼 악마에게 아이고 연기가 너무 실감이 나서 내가 착각했어 이렇게 되니 살 너는 나랑 같이 지옥으로 간다 진짜 진정해 다가오지마 상은아 너 잡으러 뒤에서 온다 상은아 너 잡으러 뒤에서 이놈이 왔어 이놈이 형 나도 잡힌다 말했어 셜록 체포해 안 돼 체포해 안 돼 체포하겠다 야이 너 너 PD경찰 너 어? 너 너 뒷돈 먹은 거 다 봤어 내가 형 왜 뒷돈다고 안 해 너 뒷돈 어디다 감췄어 뒷돈 어디다 감췄어 형 왜 그래 뒷돈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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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려서 써먹으려고 했지 뭐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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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본대로 좀 하세요 이렇게 된 이상 내가 모조리 죽여주마 아 뭐야 아 헬기 떴네 그러면 상은이 잡히는 건 시간 문제인데 아 난 더 이상 못 보겠어 야 그냥 가자 잠깐 얜 연수의 살인마가 아니에요 어? 이거 벼룩신문 어? 음악 줘봐 뭐 뭐 뭐 하세요 이거 얘는 얘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매일 밤 이 벼룩신문을 보면서 직장을 찾아 해내는 취업주망생이었던 거요 그렇지 뭐 하시는 거예요 뭐 뭐 뭐라 그랬어 지금 뭐 취직하고 싶어요 아하하하하하하하 휴직해서 아빠한테 효도하고싶어요 아하하하하하 아이고 기적하다 이놈아 대본대로 좀 하세요 감았어 예 감았어 나 안아 안아 아하하하하하하하 상은아 네 맘 잘 알았다 효도하고 싶으면 이런 거 그만두고 가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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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 아버님 이게 아닌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 2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